한참의 대사 동생을 전화하는 동생 카메라가 다 찍어서 저 선생님, 저 선생님 이제 전화가 들어갔어요 좋아요! 불러드려야죠 오늘 가서 목사를 드리고 오늘은 우리 불산 매일 복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생을 미국에서 최영수 위원장님께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잘 모시고 이메일에 제가 미국의 목사님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so true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need someone the way I do